딘딘. 딘딘, 딘딘. 딘딘, 딘딘. 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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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딘. 오케이. 상GA's doing it. 1, 2, 3! 1, 2, 3! 디딘, 디디! 고! 김기랑, 김기랑? 여기는 디디딤으로 많이 했어요. 디디딤 가를. 디디딤! 몸 아프니까. 이해해줬어요. 이해해줘요. 빔디딤으로 많이 사해요. 마지막 키 한 번씩 주고. 1킬때 하면 끝나는 걸로. 누가 먼저 하고. 와, OK 벰벰벰베. 자, 5, 6, 7, 4. 1로 못 했어? 벰벰벰. 벰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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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벶. 뱀뱀뱀뱀 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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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뱀뱀 뱀뱀 뱀뱀뱀 뱀뱀 뱀뱀뱀 뱀뱀 뱀 뱀 뱀뱀 róż축 우리가 눈이 해주는 거죠 눈이 해주는 거죠 gga관 없는 거죠 아니 왜? 언제 할지 물어봤잖아요 아 할지 다른 transported 성공. 오케이. 랄랄 팀 기회 마지막. 저번에 이겼는데. 우리 애한테 기회죠. 우리 애기죠. 어떻게 빨리 해요. 빨리 해 볼게요. 빨리 하면 쉽죠. 누가 봐도 빠르다고 느껴지면. 발간다. 바로. 리허설을 쓴 4명, 4명, 5, 6, 7, 8.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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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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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허거. 귀여워. 귀여운 거 남자. 해봐요, 여러분. 해봐요. 집에서는 쉽지. 저도 집에서 머리딱에서 다 성공해요. 해봐요. 카메라 괴로워. 저도 집에서 머리딱에서 다 성공해요. 귀여워. 되게 성공하셨어요. 나나가 지금 그 모습 보고 귀엽다고. 설마 게임 또 하나요? 설마 게임 또 하나요? 또 해야죠. 바꿔줘요, 진짜. 팀을요? 이번에는 유리할 수 있어. 유리한 게임일 수 있어. 두 번째 게임은 신동아 신동아 고파니 게임이야. 물폭탄을 머리로 든 채로 내가 읽어주는 문제의 주제와 관련된 답을 한 명씩 차례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대답을 못하거나 주제와 관련 없는 답을 말하면 물폭탄이 터집니다. 이거 좀 벌려야 될 것 같은데, 물 쳐서. 근데 이거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몰랐잖아요. 이거 좀 벌리자. 좀 벌려, 이렇게 그럼. 어, 잠깐만. 옆에 있는 사람도 하면 나 자리 바꿀래. 벌려야 돼, 벌려야 돼. 어, 나랑 저랑 바꿔주실래요? 어, 바꿔요, 바꿔. 나 같은 팀이야. 야, 경훈이 힘들게 나나 옆에 앉았는데 네가 왜 그래? 경훈이 형 지금 앉으려고 계속 눈치보다가 든든아. 아니, 호동이 형 옆에 앉으려고. 경훈이 지금 봐봐. 둘 다 둘 다 나나 옆으로 가는데. 미안해, 미안해. 아니, 호동이 옆에 있으면 계속 맞을 것 같아서. 경훈이 왜? 아니, 큰 그림 그렸는데. 근데. 미안해, 미안해. 가볼까요, 여러분? 자, 영철이부터 갑니다. 오늘 염색했는데 큰일 났다. 자, 첫 번째 게임이 일단 천천히 가볼게요. 옆에서 틀리면 죽여버린데. 너 틀리면 죽여버린데. 좋은데 알석 앉았네, 너. 알석. 그럼 빈디라 오늘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틀리면까지만 했는데 죽여버린데를 붙이잖아. 형 얼굴에서. 아니, 너무 좋아요. 진짜 너 내가 그렇게 니네 어머니도 못해. 그렇게 정말 침소봉대하고 이랬어. 죄송합니다. 신동아, 신동아 뭐하니? 콘서트 왔다. 누구 콘서트? 걸그룹 봤다. 베이핑크 봤다. 그리고 트와이스 봤다. 그렇지. 잊지 봤다. 브레이브걸스 봤다. 우아 봤다. 그렇지. 유진스 봤다. 그렇지. 소녀시대 봤다. 르세라핑 봤다. 블랙핑크 봤다. 그렇지. 여자아이들 봤다. 아이구 봤다. 헤이. 샤카라마아. 그렇지. 피클 봤다. 그렇지. 왜 해야 돼? 계속 떠는 거야. 뱀팸. 시작. 대곡 그룹 해도 되나? 대곡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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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곡 그룹.